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골프 라운딩 가고 10만원대 밥 먹고 2030은 허세도 트렌드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화사의 마리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골프 라운딩 가고 10만원대 밥 먹고 2030은 허세도 트렌드였습니다. 요즘 2030 젊은 세대가 골프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은 왜 골프를 안 쳤을까 생각해보니까 골프가 뭔가 굉장히 돈이 많이 깨지니까 성공한 중년층의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골프장 라운딩 이용료만 몇십만원이 깨지고 가는 데 차비도 들고 골프 의류도 입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또 오가면서 맛집도 둘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2030은 또 이런 큰 돈을 쓰는 것도 트렌드라고 한다네요. 자 뭐 8만원 상당의 호텔 빙수를 먹는다거나 30만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스 식당을 간다거나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얼마 전에 끝났지만 축구 평가전 이런 것도 티켓값이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도 가서 또 구경하고. 자 오늘은 꼰대인지 아닌지 묘한 사연을 소개하는 꼰묘꼰묘의 날입니다. 귀여운 얼굴이지만 꼰대인 반전 매력의 주인공 유지혜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꼰묘한 사연 있는 분들은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지혜 씨의 화면으로 지혜 씨를 화면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고릴라와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보시면서 참여 가능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황진후님 지난주에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 합격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됐네요. 심사도 끝나고 바람 쐬러 밖으로 나가볼까 했는데 잘못됐네요. 학위를 받아도 한 번 베텐너는 영원한 베텐너인가 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박사 학위. 황 박사님 되신 거네요. 고학력 베텐너. 그런데 이제 코로나 확진이라서 집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데가 만약에 없는 그 정도 확진이시라면 문자를 보내신 거 보니까 아프다는 얘기 없고 이럴 때 좀 푹 자고 푹 쉬는 거죠. 저는 코로나 확진 기간 3월쯤에 일주일 정도 집에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휴식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증상이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어쨌든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직도 확진자는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증상이 없는 분들이어도 집에서 영화 보고 잘 먹고 푹 주무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나와요. 익명성님. 8.1년생인데요. 올해만 편의점 두 번, 마트 한 번, 민증 검사 당했네요. 이제 배디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익명성님이 동안이라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토콜이라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나 동안인가? 나 미성년자로 보이나?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면 민증 검사를 자주 하는데 그것은 동안이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상황이니까. 4530님. 기름값이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차를 안 타고는 출근할 수 없는 곳이라 대중교통도 못하는 곳인데 주유할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건 좀 보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너무 올랐어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8393님. 얼마 전에 제주도 놀러 갔다가 바움쿠엔을 사봤어요. 지혜 누나가 유통기한 지난 바움쿠엔으로 성재형 암살 시도했던 기억도 나서 사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유통기한 지난 것을 저한테 억지로 주면서 꼰대처럼 먹으라고. 그것도 이제 지난 날이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맘이 정말 꼼묘꼼묘해 영화제에 초청받은 여배우 꼰지 유지혜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지혜씨 땡스타그램 보니까 도미니카 공화국 영화제에 다녀오셨어요. 아 네네네. 언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또 날아갔다 오셨습니까? 아 아니에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날아갔다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1회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저 영화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람개비로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행사군요. 네네네. 그럼 이제 다음은 칸으로 가는 건가요? 아 가야죠. 가는 거죠. 프랑스 칸. 내년 갑니다. 같이 가요. 도미니칸칸 영화제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그런요. 도미니칸칸 자 청취자 제보가 왔어요. 2119님. 얼마 전에 지혜씨가 새벽에 땡스타 라이브를 했는데 라이브를 좀 하다가 새벽이고 늦었으니 빨리 자라고 혼쭐 내더라고요. 내일 시험인 사람들은 왜 보고 있냐고 끄고 공부하라고 혼을 냈습니다. 지혜씨 라이브 보고 싶은데 자라고 혼내는 지혜씨. 어떻게 하죠? 네. 시험인데 공부해야죠. 왜 제 라이브를 보고 계세요? 아 그래서 야단쳤어요? 네. 그 시간에 반가워서 들어온 사람들. 무한하게. 고 자. 자. 지금 뭐하는 거. 몇 시야. 내일. 어? 내일 돼가지고 또 10분만 10분만 이러려고. 안 돼. 자. 이랬죠. 기강을 잡았군요. 어. 그럼 왜 켰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유. 그냥 심심해서 켰습니다. 음. 심심해서 켰지만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나가라. 공부는 공부고. 자라. 라이브는 라이브고. 음. 나중에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안 보면 또 혼낼 거 아니냐고. 아유. 그러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자유죠. 프리합니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혼나는 팬들이 있다. 어머니 같아서 난 좋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진짜. 약간 엄마 같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혼내는 여배우. 자. 그쵸. 그리고 또 공부하려면 배텐도 꺼야 되고. 맞아요. 땡스타도 꺼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 보면 또 서운해한다. 자. 아무튼. 그. 내일 늦게 일어나면 엄마 잔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도 하셨고. 네. 맞아요. 저 늦게 일어날 때마다 엄마가 거의 막 녹음해놓은 것처럼 지혜야 일어나라. 이거를 매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땡스타에서 영상미 좋은 영화 같은 거 추천받으셨는데. 맞아요. 뭘 받으셨어요?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 플로리다 프로젝트? 네. 재밌나요? 안 봤죠. 아직. 추천만 받고 볼 생각이 없었다. 네. 아직도. 아니. 아니. 볼 생각은 있었죠. 딱히 안 땡기죠. 저 요즘 외화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뭐 보셨어요? 외화를 사실 많이 보는 것보다 봤던 거를 돌려보긴 했는데 어바웃타임도 보고 노팅일도 보고 노트북도 보고 요즘 그냥 심심해가지고. 약간 달달한 연예 영화를 보셨네요. 마음이 달달하지 못하죠. 혼자 보셨습니까? 네. 어바웃타임이랑 노트북이랑 그런 거를. 라이브 끄고 혼자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추천받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 괜히 걸작이죠. 아 진짜요? 네. 영상미도 하실 때. 재밌어요? 아 기가 막히고 재밌죠. 그 사진 예쁘다고 하길래. 예쁘기도 하고. 이 감독님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미장센으로 찍으시기 때문에. 아 진짜요? 봐야겠다. 스토리도 엄청 좋아요. 봐야겠다. 봐야겠다. 로맨스 누구랑 본 거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혼자 봤어요. 두 번 죽이시네요. 그래요. 자 그리고 지혜씨에게 질문이 왔는데. 제럽님. 나니 언니네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뒤에 콩이가 한 번도 지혜 카메라를 안 보더라고요. 컨셉인가요? 아니면 콩이한테 카메라 봐달라고 한 건데 콩이가 무시한 건가요? 제가 언니네에서 어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나중에 올라오시면 아실 거예요. 콩이가 저를 진짜 무시랑 무시는 다 합니다. 제가 부르면 절대 안 와요. 그리고 저랑 눈싸움을 엄청 해요. 고개를 막 뒤집어서까지 눈싸움을 해요. 그건 이제 댕댕이를 잘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미 콩이는 지혜씨를 자기의 주인 일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넌 출가 외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열이 없는 거예요. 딱히. 그냥 외부인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니네 집에 자주 오는데. 넌 뭐야? 너 왜 또 온 거야? 그런 눈빛이었어. 이런 거 아닌가. 약간 내 자리를 왜 네가 앉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개거돌이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강아지도 걸은 아이돌이다. 서로 남남이죠. 거의 남남이죠. 뭐 콩이랑. 이것도 웃겨요. 지혜씨는 세상 이쁜 척하면서 셀카를 찍는데 뒤에 콩이는 관심도 없어요. 포즈도 안 취해주고 친한 척도 안 해줘. 비즈니스도 안 해줘. 아니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줍니다. 자 그런데 콩이랑 더 많이 친해지길 바라겠고요. 힘들 것 같아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를 해봅니다. 바로. 배 그리고 재예. 쿵짝쿵짝해. 지혜씨랑 통하는지 잘 안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통하면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선물 드릴 수 있고요. 두 사람이 안 통하면 청취자 선물은 없애버리겠습니다. 샵 1077번으로 참여를 하셔야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자 주제는 바로 내가 선호하는 우산 종류는 장우산이냐 단우산이냐 입니다. 요즘 약간 국지성 소나기가 자주 내리잖아요. 맞아요. 뜬금없이. 오늘도 왔잖아요. 오늘도 쏟아졌죠. 그러다 갑자기 확 그치고. 어제도 갑자기 오고 날씨 확 좋아지고. 약간 스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장마 때는 우산을 챙겨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산은 이제 튼튼하고 길고 하지만 좀 휴대하기 불편할 수 있는 장우산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그런 단우산 접어서 가져다닐 수 있는 거. 매번 다른데. 자 장우산이냐 단우산이냐 하나 둘 셋 장우산. 오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단우산보다 장우산이에요? 네 왜냐하면 단우산은 우산 이게 좀 작아요 항상 늘. 뭔가 가방 같은 거 다 젖고 뭔가 우산을 쓴 건지 만 건지 할 때가 많더라고요. 단우산이고 지혜씨의 그 아담한 사이즈라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텐데. 아닙니다. 혹시 누랑 같이 쓴 거 아닙니까? 같이 썼으면 좋겠다. 같이 써서 젖은 거 아니야 한쪽 가방이? 그러면 제 가방은 안 젖지 않을까요? 당연히 누군가가 내 쪽을 기울여줘야 된다. 그럼요. 그렇군요. 머리만 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매니저님이 가지고 계시는 장우산이 있는데 그게 진짜. 파라솔이에요? 파라솔 수준이 아닙니다. 촬영장 갔을 때마다 햇빛도 가리고. 햇볕도. 비도 가리고 모든 걸 다 가려줄 수 있어가지고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막 그날 매니저님은 흠뻑 젖어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같이 쓰자 하죠. 그래요. 골프 우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도 장우산. 저는 이제 몸집이 커가지고 단우산으로는 웬만한 커버가 안 돼요. 저는 장우산도 좀 큰 장우산 있죠. 그러니까 두 겹 돼 있는 거. 그런 건 더 좋고. 그런데 지금 좀 무겁긴 하니까 보통은 골프 우산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자동차 사면 주는 우산 같은 거. 큰 거 있죠. 큰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파라솔급. 저도 좋아합니다. 배영은 두 개 들고 다니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에요. 오빠 이제 두 개 안 들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 충분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희 쿵짝쿵짝게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선물 챙겨드리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꽃묘꽃묘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하나 땡겨서 소화를 해볼게요. 네. 자 1281님 거 소개해 주시죠. 신입 친구가 최근에 악세사리를 많이 샀다고 하면서 팀원들에게 선물로 돌리더라고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제 앞에서. 어머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선배님 거 집에 놓고 왔나 봐요. 내일 꼭 드릴게요. 꼭 꼭. 저만 빼고 선물을 돌렸지만 내일 준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선물을 줄 생각을 안 하네요. 신입에게 한 달이나 지났는데 선물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면 꼰대 진상일까요? 아 보통 악세사리를 잔뜩 사오는 거는 뭐 해외여행 갔다 갔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디서 이제 좀 받았다거나 잔뜩. 그럴 경우에는 나눔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1281님 것만 빼놨다. 이건 고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살짝. 아니 근데 이거는 매번 계속 까먹는 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번 까먹으면 계속 까먹거든요. 제가 그 바움쿠엔 제주도에서 사왔을 때 계속 까먹고 안 가지고 왔던 것처럼 한 번 까먹으면 계속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까먹었죠? 네네.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그런 거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온 거는 뭐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까먹어서 늦게 준 것까지는 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게 그게 충격이죠. 유통기한 지났지만 그래도 먹어라.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간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 1281님은 지금 이거를 한 달 동안 내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다고 하니까. 네가 준다고 했잖아. 속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이거를 결국 얘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은근슬쩍 그냥. 야 근데 너 그거 언제 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어디 봐서 은근슬쩍이야. 대놓고 추하게 물어보는 느낌인데.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그냥 뭔가 대충. 그건 은근슬쩍이 아니에요. 그건 한 달 내내 머릿속에 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액세서리 가게 지나갈 때 밥 먹을 때 어디 갈 때 막 액세서리 가게 지나가면. 아 맞다. 그때 그 액세서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액세서리 가게 일부러 밥 먹는데 지나가면서. 어 액세서리 예쁘다. 어 왔다. 너 그때 주기로 했었잖아. 너 나한테 왜 안 줘? 이런 식으로. 어 약간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요. 지혜야 추하다라고 오시고. 그러네. 아무튼 이게 다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3자가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제일 민망할 때가. 맞다. 너 얘 것도 챙겨준다며. 줬어?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때는 아니야 괜찮아. 나도 까먹고 있었어.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야죠. 물어보는 게 굳이 꼰대 같진 않아요. 섭섭할 만하지. 자기 것만 안 챙겨왔는데. 내 거 준대 놓고 또. 맞아. 혹시 이런 거 당한 적 있어요? 나만 패싱하는 느낌? 왜 나만 안 줘?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섭섭한 일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인물이 누굽니까? 정예인이지 않을까요? 정예인이 멤버들 다른 멤버들 거 사오고. 유지혜 거만 안 사오는 건 너무 맥인 거 아니에요? 걔는 뭐 저를 맥이고도 남을 애니까. 아 경험답니다. 네네. 채팅창에도 이거 원래 마음에 안 들었던 선배인데. 약간 액세서리 이거 사오면서 돌린 거다 일부러. 맥인 거다. 아 그렇게 못된 후. 못되진 않지 않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281님. 한 달 지났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꼰대냐 진상이냐. 5점 만점에 몇 점? 1점 드리겠습니다. 꼰대나 아닌 것 같아요. 꼰대나 이 정도는 물어볼 만하다 충분히. 네.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면 정예인도 출연료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는 뭐 정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지혜 씨가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아 그럼요. 전 매번 맛있는 거 사주죠. 예인이 만나면. 매번 예인 씨 여기서 소환 당해가지고 욕먹잖아요. 아 에이 아닙니다. 왜요? 욕 먹어도 돼요? 아 네. 걘 먹어도 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지엄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편성제의 텐줄에서 뱉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안 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제의 텐. 배성제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텐의 꼰대 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코너 꼰묘꼰묘회 어떤 코너인지 지혜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꼰묘꼰묘회는 왠지 기분이 묘한데 설마 저 꼰대라 그런 건가요? 싶은 순간을 보내주시면 저 지혜가 별점으로 꼰대 지수를 평가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물정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가장 꼰묘한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뭔가 지혜 씨도 약간 소울리스하게 읽는 그 느낌. 오늘 또 약간 동물원 사육사 같이 읽고 오셔가지고 청패션을. 네. 여기는. 네. 맞아요. 네. 조금 전에 생록방에서. 저희 일요일 코너를 땡버랜드. 거기에서 그 유명한 소울리스자가 왔다 갔거든요. 나 이거 진짜 좀만 일찍 오고 그랬어요. 패션이 약간 좀 비슷해서. 그러니까. 사육사 패션. 아쉽다. 소울리스 꽃료 꽃료회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조기 축구보다 굴비 축구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드디어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끝나고 2차로 다 같이 노래방에 갔는데요. 후배들이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먼저 예약하려고 하길래. 야야. 어디서 후배들이 먼저 부르려고 그래? 노래 예약은 딱 입사순이지. 어? 너네는 우리 부르고 난 다음에 불러. 어? 노래방에서 후배들에게 우선 예약 못하게 하는 저 꼰대인가요? 노래방 예약은 당연히 입사순 아닌가요? 헐. 진짜 그런가요? 노래방 장애우유서. 어머. 진짜 그래요? 저는 회사를 안 다니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요? 제가 노래방 갔던 것도 굉장히 먼 옛날인데. 그때도 무슨 장애우유서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가 짬이 별로 안 차 있을 때. 네네네. 그럴 때는 일단 약간 아랫기수들 먼저 부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불러봐. 그러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여기에서 우선 예약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우선 예약은 나머지 예약들 있는데 자기 노래를 먼저 우선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순서대로 예약하는 건 좀 괜찮은데 후배들이 선배님들 노래 예약해놨는데 내가 먼저 불러야지 하면서 우선 예약을 눌러버리는 거는. 아, 기능이 우선 예약이 따로 있어요? 네. 있어요. 따로. 아, 새치기하는 거? 아, 새치기하는 그 기능이. 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줄을 서서 이미 다음 대기 순번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선 예약으로 갑자기 건너뛰려고 한다. 어, 그거는. 패스로 들어간다. 어, 그거는 좀 아니다는 거죠. 그렇군요. 노래 왜냐하면 저는 노래방에 좀 진심이니까. 네. 근데 그런 기능은 없이. 그냥 후배, 그냥 사람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딱딱딱딱딱딱 예약을 했는데 그거 다 지워라. 어, 그건 안 되죠. 이건 아니다. 이 꼰대는 아니다. 유지해도 놀랄만한 꼰대다. 네네. 오랜만에 진짜 제가 놀랄만한 꼰대가 나오셨네요. 지혜 씨는 러블리즈 같이 노래방 가면 몇 번째로 예약하나요? 아, 전 첫 번째로 예약합니다. 아니, 거의 안 놓죠. 뭐. 거의 제가 노래 부르고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안 놓죠. 어, 내가 아직 미처 노래를 골라서 예약 넣진 않았는데 갑자기 뭐 정예인이나 류수정이나 이런 분들이. 아, 부르라고 하죠. 먼저. 아, 그거는. 아, 그 친구들이 부를 동안 저는 엄청 많이 예약을 하죠. 아, 내 순번을 한 번 하고 로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번 당해봐라 식으로 다섯 곡을 쫘라락 해놓고. 네, 아이고. 그래도 저는 약간 좀 눈치가 있고 예의가 있어서 거의 1절만 하고 거의 끄고 이런 겁니다. 하지만 다음 곡 아추도 내 거야. 아, 아추요. 아추 부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데스티니 내 거야. 네, 그죠, 그죠. 다들 두리번 두리번 하죠. 데스티니 누가 했어? 나야 또. 마이크 안 놓고. 그럼 같이 부를래? 이거 하긴 하지. 오, 진짜. 알겠습니다. 자, 보통은 그쵸. 막내야 노래 먼저 뽑아봐라. 이게 이제 어떤 조직사회의 정석인데. 그것도 되게 꼰대스러운 말투인데. 꼰대스러운 행동인데. 약간 이것도 너무 꼰대스러운. 그러면 지혜씨가 이렇게 해봅시다. 러블리즈는 사실 위아래가 거의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너무 뒤섞여있고. 동등하죠, 동등하죠. 네, 너무 약간 정글이에요. 아, 제가? 지혜씨가 로켓펀치 친구들이랑 회식하고 노래방에 갔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요? 거기서 연희씨가 먼저 예약을 하나 눌렀어요. 들어가서. 먼저 저는 근데 약간 좀 안치한 친구들이랑 가면 노래 많이 안 부르는 스타일이라서 노래 부르라고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뭘 말 안 했는데 거기 있는 멤버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내가 나보고 먼저 부르라는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멤버 숫자대로 예약을 여러 개를 걸어놨어요. 네. 아,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아,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아, 네, 네. 그럼요. 오, 그래요? 아, 그때도 많이는 예약 안 할 것 같아요, 그땐. 음. 안 친하다, 어쨌든. 아, 안 친하니까. 아, 안 친하다, 로켓펀치랑. 안 친하죠. 어떻게 저, 저는. 기준이 러블리즈니까. 네, 러블리즈랑만 친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진과 아쉽게도 지난번 제주도 MT 때 노래방을 안 갔죠? 아, 가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정말. 네? 누구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정말. 음. 그것보다는 시간이 모자랐어. 네, 시간 탓 하지 마세요. 저는 가라고 했죠. 네, 같이 가야죠. 너네끼리 갔다 와. 어떻게 그래요? 다 같이 왔는데. 함께. 합동. 함께 합동은 뭐야. 자, 이분의 꼰별 점수는 몇 점? 저 5점 드리겠습니다. 유지해도 경악하는 꼰대. 어우, 오랜만이에요. 노래방 우선 예약 순서 꼰대는 없다. 아, 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노래를 내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서 일주일 끝나고 멈추려고 그랬는데 후배가 실수로 노래 노래를 중간에 잘못 눌러서 껐어요. 예약하다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네, 그쵸. 아, 실수로. 아, 뭐 그냥. 아, 뭐 진짜 하이라이트에서 끄면 좀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일단 꺼졌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 거야? 누구야? 히번득? 아, 뭐야. 약간. 뭐야? 안 친한 로켓펀치지만. 뭐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실수로 누른 거야? 괜찮아? 그쵸. 일부름만 아니면. 나 먹이려고 일부름만 아니면. 맥주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신 분인데. 맥주캔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꽃묘꽃묘의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혜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끝난 것 같다고. 누가? 누워야? 누가? 누가 껐어? 누구야? 누구야? 자, 박사원님 거 소개해 주세요. 최근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다들 절 보자마자. 막내야, 말 놔도 되지? 하면서 반말하는 편한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이분들이 말 놓는 게 좋아서 편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바로 위 선배는 저에게 계속 존댓말을 쓰십니다. 입사 첫날부터 제가 먼저 편하게 말 놓으시라고 했는데 저는 아랫사람에게 존댓말 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입사 세 달이 됐는데 회사의 모든 분들이 저에게 반말을 하는데 이 선배만 존댓말을 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제발 편하게 말 놔달라고 했는데 존댓말을 하는 이 선배. 꼰대 아닌가요? 존댓말 하는데 꼰대다. 이런 거 겪어보셨나요? 약간 일부러 사실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거리를 두려고 일부러 존댓말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말 놓는 거 근데 또 천성적으로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면 반말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내 바로 밑에 들어온 후임이면 나이도 차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별 차이 안 나니까. 위이면 당연히 말로케 어렵고. 얼마 차이 안 나고 나도 내 앞가림하기 힘든데 같이 이제 적응해야 되는 처지에 내가 뭘 윗사람이라고 반말을 하나. 그게 민망해서 존댓말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저는 약간 뭔가 이런 분들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 이해됩니다. 그래요? 네. 저도 가끔 말 안 놓는 게 편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이 근데 분명히 사례는 좀 달라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불편한 게 편한 거라고 존댓말 하는 스타일도 있고. 아니에요. 비즈니스니까 뭐.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반말이 익숙한데 요즘 외국계 회사나 이런 데 보면. 다 존댓말.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아랫사람이어도 유지혜님 뭐 뭐 이거 하셨어요 라고 맞아맞아요. 존댓말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은 엄청 야단치고 있는데 존댓말로 야단쳐요. 유지혜님 이거 하셨어요? 그렇게 싫어 안 되죠 유지혜님? 지혜님. 또 틀리셨어요 지혜님. 지혜님 어제까지 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다르고 오다른 게 약간. 근데 반말로 혼나는 것보다 존댓말 하는 게 낫나요? 그쵸. 어떻게 보면 반말로 혼나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지혜님 왜 이따위로 해요? 혼을 안 나는 게. 혹시 내 후배님이 사연 쓰셨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존댓말 쓰는 분 계시네요. 존댓말이 진짜 편하다. 상대 신경 안 쓰고 그냥 말만 높이면 다 되는 거다. 맞아요. 근데 존댓말이 편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낯가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써커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혜씨는 뭔가 내가 편하게 즐거우고 싶으면 무조건 말 놓으라고 하는 편인가요? 네. 저는 무조건 아랫 동생들한테 말 놓으라고 해요. 윗 언니들한테도 말 놓으라고 하고. 여인씨는 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 말 놓으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저는 로켓펀치 친구들한테 다 말 놓으라고 했어요. 놓은 사람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없다. 얼마나 불편하게 말 놓으라고 했으면. 아니요. 아니요. 눈 힘 언뜻 거려서. 나한테 다 말 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자. 이분의 꽃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이분의 꽃묘 점수는. 선배의 꽃묘 점수? 0점. 0점. 네.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만의 루틴 이런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자. 윤 팀장 러브님 거 소개했어요. 점심 시간에 짜장면이나 컵라면을 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나무 젓가락을 탁탁탁 두드린 후에 두 개로 나누고 그걸 맛대서 비비는 직원이 있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그냥 딱 뜯어서 먹으면 좋은데 항상 그 루틴대로 하더라고요. 하루는 윗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되도록 그냥 뜯어먹으라고 했거든요. 선배.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쳐야 이게 두 개로 딱 쪼개지고요. 딱 정확히 두 개로 갈라져야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벼야 나뭇가시들도 떨어지고 나뭇가락 쓰실 줄 모르시네. 이해는 하겠는데 밥 먹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가 꼰대인가요? 이 루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중국집 가면 특히. 저는 비비는 건 해요. 나무 젓가락. 해요? 가끔. 요즘 엄청 안 좋은 나무 젓가락들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잡을 때도 가시 박힐 때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비비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뭐라고 할 것까지 있나? 안 좋아 보여요 이게? 모르겠네요. 저도 신강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엄청 거슬리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앉자마자 젓가락 칙 뜯고. 엄청 시끄럽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냥. 그냥 이 후배가 거슬리는 거예요. 이 후배가 싫은 거예요. 맞아요. 뭘 해도 그냥 짜증나는 거죠. 맞아 맞아. 그런데 그런 건 있나요? 나무 젓가락 딱 뜯을 때 정확하게 두 조각이 딱 나면. 기분 좋죠. 기분 좋고. 약간 비대칭으로. 쌍쌍바처럼. 쌍쌍바처럼 뜯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열받는다? 열받죠. 그러면 젓가락 바꿔야죠. 버려버린다? 네. 바꿔야죠. 먹을 때 불편하잖아.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가시도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네네네. 비비는 게 좀 거슬리. 방금 베디가 한 거 되게 거슬린다고. 나무 좀 먹어도 안 죽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고 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윤 팀장 러브님도 이 후배가 별론 거고. 이 후배도 선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서로 열받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게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같이 밥을 안 먹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따로 먹어라. 자, 이분의 꿈매 점수는 몇 점? 이분의 꿈매 점수는 4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해가지고. 쩝쩝으로 응수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게. 너무 싫어요. 너도 날 거슬리게 하시니까 나도 널 거슬리게 할 거야. 진짜 싫어. 저 진짜 싫어요. 서로 갈라져 계세요. 박기영님 거. 후배 둘과 야근할 일이 있었는데요. 야식으로 치킨 두 마리를 시켰습니다. 다들 각자 치킨 다리 하나씩 먹고 남은 다리 하나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막내에게 막내야 치킨 다리 너 먹어 라고 했는데요. 후배는 사양 않고 덥석 물어 먹더라고요. 쪼단을 보일까 봐 말은 못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쯤은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이 다리 드세요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야식도 제가 샀는데 정말 꼼묘꼼묘한 야근 날이었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너 먹어 라고 했는데 그걸 덥석 먹었다. 사양 안 하고. 먹으라며. 먹으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먹으라며. 그런데 지금 잠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게. 박기영님 후배와 야근했는데 두 마리를 시켰어요. 후배 둘과. 셋이서 두 마리. 셋이서 두 마리. 그럼 다리가 네 개인 거죠. 그렇죠. 하나가 남네. 아 그러네. 막내야 치킨 다리 너 먹어. 제일 막내한테 제일 막내는 그냥 선배님들이 나 먹으라고 하는 것 같구나. 아니면 이게 이런 거 저는 싫거든요. 아니요 드세요. 아니요 그럼 너 먹어. 이게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딱히 뭐 먹는 거 고기가 한 점 남았다거나 치킨 한 조각 남았다거나 뭔가 맛있는 반찬이 하나 남았다거나 저는 저보고 누가 먹으라고 하면 그래 하고 먹는 편이고. 아 진짜요? 저는 그리고 또 남들한테 먹으라고 해요. 먹어. 그런데 그럼 바로 냉큼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도 저도. 그리고 저는 다리를 안 먹어서 닭다리를 안 먹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고기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나 남았으면 이거 내가 먹어도 돼? 하고 물어보고 먹는 스타일이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셀프로 물어봐요. 이거 내가 먹어도 돼? 하나만 내가 먹는다? 맞아요. 약간 좀 이거 내가 먹어도 돼? 나 먹는다? 이러고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요. 말릴 틈도 없이 선언하고 먹는 스타일. 굳이 이거 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어차피 베텐 멤버들과 먹을 때 무지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음식이 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먹어 하면 보통은 그 지목당한 사람이 사색이 돼요. 진짜 배가 불러 죽겠는데 또 먹으라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못 먹겠다는 느낌. 그 표정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이건 소인배로 봐야 되는지 꼰대로 봐야 되는지. 이거는 꼰대보다 소인배. 자 이분의 꼰매 점수는 몇 점?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근데 치킨 부위는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저 퍽퍽 쌀. 가슴살? 네네. 다리 같은 야들야들한 거나 날개 같은 쪽보다. 네. 그런 촉감을 싫어합니다. 먹을 때. 촉감. 촉감? 그 약간 야들야들하고 약간 부드러운 것보다 사실 퍽퍽한 게 뭔가. 퍽퍽하게 그냥 꽉 차있는 가슴살이 좋다. 알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지혜 씨가 머리까지 말리고 곱게 단장을 하고 또 오셨어요. 오늘 최고의 업무. 머리 말리기. 저번에 약간 미역 상태로 오셨는데. 맞아요. 자 오늘도 아주 즐거웠고요. 주말에도 꼰대력 더 키워서 다음 주에 뵙죠. 오늘 꼰대 안 뽑나요? 오늘 꼰대는 누구 뽑을까요? 오늘 꼰대는 당연히 아까 그 조기축구보다 굴비축구 노래방. 노래방. 네. 예약 취소하신. 상상하기 어려운 노래방 꼰대. 네. 노래방 꼰대죠. 다 비켜. 나 먼저 부를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선물 챙겨드릴 거고요. 자. 끝인사 부탁드려요.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배송제 10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